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데이터 분석 자동화 기반 AI 보안 플랫폼과 실시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S2W에서 CTO로 근무하고 있는 윤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회사에서 자주 언급하는 키워드들을 다 집어넣어서 발표 주제를,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좀 발표 제목이 좀 다소 어렵게 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이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AI 기술을 접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런 소개를 드리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S2W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S2W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공간이 보다 안전한 세상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가지는 사이버 위협 영역이 좀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위협과 보다 좀 더 넓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랜섬웨어 등의 해킹을 통한 자산 공격, 침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성착취물 등 불법 반사의적인 그런 활동의 탐지에도 관심이 있고 그런 범죄자들을 추적해나가는 활동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은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인텔리전스 요소 기술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특히 하이라이트 드리고 싶은 몇 가지 기술을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버 우범지대, 히든 채널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런 숨겨진 데이터를 발굴을 해내고 거기서 위협 정보를 잘 탐지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기업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크웹 하는 회사 아니야?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다크웹 인텔리전스로 시작한 회사가 맞고 그 다크웹 인텔리전스를 계속하면서 분석을 계속하다 보니 이런 위험한 데이터들이 여기 다크웹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도 있구나 해서 이렇게 영역을 계속 확장하다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영역을 보다 보니까 다크웹은 아직도 위협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지금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웹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 검색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존재하는 그런 웹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 검색 엔진으로 검색도 되지 않고 그리고 딥웹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통해서 특정 권한을 획득을 하면 더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둘 다 특수한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가시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다크라는 이런 다크웹 용어가 탄생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다크웹에 존재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다 이런 다크한 콘텐츠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크웹이라고 불리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그런 곳이 다크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익명 네트워크 기반의 웹 서비스 일체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크웹의 기반인 익명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예로 토어 네트워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토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인터넷상의 다양한 PC나 서버들을 토어스 릴레이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릴레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만 할 수가 있고 토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할 수만 있다면 이 토어 네트워크에 접속을 기본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토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릴레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토어 네트워크에 있는 마지막 노드를 경유해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사용자의 IP가 남지 않고 토어 릴레이 마지막 노드의 IP가 남는 이런 식으로 익명성을 보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자의 IP를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기능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본인의 IP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요. 그런 것들 또한 가능하게 해주는 운영자의 IP를 노출시키지 않고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해주는 토어 히든 서비스라는 프로토콜도 토어 네트워크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다크웹은 토어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웹사이트를 지칭하는 단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크웹에는 굉장히 다크한 컨텐츠가 많다 불법적인 컨텐츠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공개된 기술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인데 이 기술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출현을 하게 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나쁜 의도로 만든 그런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편리하게 금전 거래가 가능한 기술인데 이 기술 두 가지 익명으로 금전 거래가 가능한 그런 기술을 그리고 인터넷에서 내가 나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다들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세상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범죄자들은 그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지 않죠. 범죄자들이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하면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 두 기술을 사용한 최초의 다크웹 기반 익명 상거래 플랫폼인 실크로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스크린샷에서 볼 수도 있다시피 마약이라든지 그냥 먼지 글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나빠 보이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거래만 허용을 하는 방식을 계속 고수해서 2년간 운영을 하다가 결국 2013년에 운영자가 검거되는 굉장히 다크웹 관련한 가장 큰 최초의 결정적인 다크웹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실크로드 상에서 운영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실크로드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각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수익을 벌어들였는데 그 규모가 17만 비트코인이나 된다라는 것을 밀어볼 때 실크로드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사건이 운영자가 검거가 되면서 유명해졌는데 이게 사실 토어 네트워크의 결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검거가 된 게 아니라서 사람들이 나도 실수하지 않으면 다크웹에서 불법적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좀 나쁜 결과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크웹에서 불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보게 된 여러 사람들이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결국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범죄자들도 마약 거래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또 실수해서 잡히고 그리고 손정우 사건도 굉장히 유명해서 아시겠지만 다크웹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서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전 세계적으로 다크웹에서 위협한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는 계기가 된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위협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3D 프린트가 가능한 총기류 및 도면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복제된 신용카드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때문에 백신 대란이 일어났을 때 백신을 판매한다 뭐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크웹이 굉장히 악용이 많이 되기 시작한지가 지금 벌써 한 5년, 6년, 7년, 거의 10년째 이제 다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랜섬웨어 운영자들도 다크웹을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다크웹에서 이제 랜섬웨어 운영자들은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들이 공격, 랜섬웨어 공격에 성공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탈취를 했을 때 이 데이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공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하면서 이런 데이터가 이제 유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런 것으로 협박을 해서 랜섬을 결국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할 환경이 사실 그전에는 잘 없었다고 봤을 때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든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제 굉장히 용이한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랜섬웨어 운영자들이 다크웹에서 이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랜섬웨어 운영자들의 활동들을 저희 제품에서 항상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품 스크린샷을 제가 이번 주에 찍어온 건데 보시다시피 저장 최근에도 피해 기업 정보가 계속 올라오는 등 이렇게 현재까지도 이제 엄청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약 5천 개 정도의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랜섬웨어 정보 활동을 다크웹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인프라 정보나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자금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적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폴과의 협업을 통해서 클롭 랜섬웨어라는 검거 작전에 투입을 해서 같이 함께 해서 그런 랜섬웨어 검거에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크웹상에서 존재하는, 활동하는 수많은 랜섬웨어 운영자들 중에 다크사이드라는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이 랜섬웨어 운영자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 엄청나게 크게 조명을 받았던 그런 사건인데 미국이 이 사건을 계기로 랜섬웨어 대응을 9.11 테러급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콜로니얼 파이플라인이라는 곳, 미국 석유 파이플라인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는 바람에 미국 내의 석유 운송 체제가 마비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건의 뒤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 랜섬웨어 운영자가 직접 엄청나게 고난인도의 기술을 사용해서 그런 콜로니얼 파이플라인의 시스템을 탈취한 것이 아니라 다크웹에 유출되어 있는 이런 정보, 계정 정보를 확보를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핵심 자산에 접근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런 결제를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들에 침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크웹에서 유출 계정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각종 기업의 그런 피해 사실을 알려주고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요. 국내 기업도 이런 계정 유출에, 공격에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다크웹에 있는 한 포럼에서 기업의 시트릭스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온 건데요. 이 계정을 판매할 때 이런 계정을 그냥 어떤 믿을 구석도 없이 그냥 살 수가 없으니 증명자료도 이런 식으로 함께 첨부를 해서 보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피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8조 규모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한국의 회사다라는 이런 식으로 둘러둘러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여러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틸러 악성코드에 외주 직원이 감염이 돼서 그 외주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의 수많은 대기업의 인프라가 다크웹에 유출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스틸러 악성코드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한 공격자가 여러 PC를 감염을 시키고 거기에서 훔쳐낸 계정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크웹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저희 레이더에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서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텔레그램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정보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정보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계정 유출이라든지 신용카드 정보, 개인 민감 정보, 성착취물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메신저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위협 데이터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위협 정보들이 어디서 어떻게 악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사실 다크웹 뿐만 아니라 다크웹에서 출발해서 메신저 그리고 SNS 등등 가리지 않고 위협 정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채널을 확장하고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눈에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히든 채널을 통해서 그런 위협 정보들이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랜섬웨어 운영자 같은 경우에 앞서 콜로니얼 파이플라인 케이스에서 보셨다시피 이 운영자 단독으로 이런 계정을 유출 직접 해킹을 해서 계정을 유출한다든지 기업의 주요 자산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일을 일일이 하지 않고 이런 정보들을 다른 전문 운영자들 계정 스틸러 운영자라든지 주요 자산 공격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얻어낸 정보를 다크웹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단순히 구입해서 직접 공격에 활용하는 그런 방식의 시나리오가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이러한 정보들이 이런 유통 히든 채널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정보를 저희가 그 중간에서 모든 정보를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응 가능한 정보를 분석해낼 수 있고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다면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 내부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계정 스틸러 운영자가 계정을 유출해서 판매를 한다는 정황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유출된 계정 정보를 획득을 해서 피해 기업에서 빨리 대응하실 수가 있으면 랜섬웨어 운영자가 뒤늦게 공격을 할 때 그 계정을 활용하고 싶어도 그거는 이미 대응이 되어 있으니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의 대응 방법을 생각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구축했다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위협 정보를 출처를 발굴하는 데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크웹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히든 채널들이 사이버 공간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 위협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S2W에서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해서 바로 대응에 활용이 가능한 정보로 제공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정제된 형태로 플랫폼에 올려드리면 직접 본인의 어떤 위협이 있는지 다가올 위협이 어떤 게 있는지 배후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을 드리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단순하게 그려서 이거 좀 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너무 수월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데이터 출처라든지 히든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발견이 되면 즉각 수집을 해서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을 해서 고객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전달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 인프라팀, 데이터팀, 그리고 분석팀은 항상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정보를 분석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집 같은 경우에도 이런 히든 채널을 새로 발굴하고 모든 정보를 빨리 수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집 기술, 이런 것들의 연구 개발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 스트럭셔도 이런 빅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고 확장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술을 최대한 많이 접목해서 인프라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행사의 주제가 AI다 보니까 오늘은 저희 위협 정보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위협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긴 파이플라인을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워낙 다양한 히든 채널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도 있고 반정형 데이터도 있고 정형 데이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파이플라인 곳곳에 이런 데이터를 분류하고 처리하고 가공하는 이런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지속 확장하는 데 저희는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플라인을 거치고 나면 결국 이제 고객사에서 보시기 편한 형태 정제된 형태, 나와의 관련이 있는 위험만 정제된 그런 형태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각 모듈 중에 저희가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을 이용해서 이게 어떤 특정 기업과 관련이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탐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를 이제 사전 기반 처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애플 포함이라는 단순한 룰을 가지고 이거는 애플과 관련이 있어라는 룰을 생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룰을 적용을 하면은 지금 이 예제에서는 네, 오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애플 파이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애플 기업과 관련됐다고 오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 저희가 다크웹에서 수집한 예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라고 불리는 엑스터시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가 포함되면 테슬라 기업에 관련되어 있으니 이거를 테슬라에게 빨리 알려주자. 이렇게 단순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또 오탄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오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룰을 고도화해야지 라고 해서 애플이랑 파이가 같이 나오면 이거는 애플 관련이 아니야. 아이스크림이 같이 나오면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사람이 직접 룰을 고도화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공수가 끊임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저희 파이플라인의 형태는 좀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플라인의 기존 유지보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비효율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신규 위협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응을 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동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AI 도입을 적극적으로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AI 자동화를 반영을 하고 그 인력들은 이제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파이플라인 확장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고도화를 시켜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앞선 예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한 S2W NLP 엔진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NER 기술을 접목을 하면은 이 문맥을 통해서 이 문맥 속에 애플이라는 것이 기업 애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과일 애플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RS 쪽에 이제 테슬라 예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 테슬라인지 아니면은 엑스터시 테슬라를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해서 제품에 적용을 해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NER 뿐만 아니라 그리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저희가 NER 기술을 접목을 해서 엔진을 접목해서 자동화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파이에 관련한 이런 트윗 같은 경우에는 위협 카테고리에 아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바로 알카이브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마약과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비록 테슬라가 오탄이었지만 네, 아 테슬라가 오탄이 아니라 테슬라 기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 해당 내용이 드러그 트래픽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유용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수사기관 솔루션에다가 이런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2W NLP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어디서 흔히 법룡적으로 개발된 언어 모델을 가져다가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이나 위협에 대한 이런 컨텍스트에 이해가 가능한 그런 전문 언어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개발과 연구 개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NLP 전문 인력 분도 계시고 CTI 전문 인력도 계셔서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방대한 위협 데이터가 있었기에 이것들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실험, 학습, 실험, 학습 테스트, 실험, 학습 테스트 이를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고도화해서 지금 현재의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논문화도 해서 투고를 한 상태인데 아직 게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연구적인 부분에서의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기술이 다 반영이 되어서 고객분들께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그런 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보기 편한 형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드릴 수 있는 솔루션, K사에 다 이런 기술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